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또 즐거운 소식을 하나 전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FDA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 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곳이죠. 의약품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고요.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여기 Substance Registration 시스템이 보면 물질 특허 등록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Unique Ingredient Identifier 줄여서 UNII 여기 보시면, CTP59로 보시면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레그단 비압 셀트리온에서 만든 CTP59 래키로나 주죠? 이것이 지금 물질 특허가 등록이 됐네요. 회사는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얼마 전에 EMA 거기에도 지금 서류를 사전 글을 하다가 해커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렇게 미국에도 지금 FDA에 물질 특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우리가 시는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곧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또 기대되네요. 셀트리온 FDA 승인, EMA 승인을 기다리며 또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